야, 사고 쳤으면 잠수 타야지 학교 왜 와? 제주도 가면 잠수 안 나거든? 내 벽 끊어줘? 너 걸리면 숟가락으로 네 무덤 삽질부터 해야 돼, 임마. 아, 요즘은 밥 먹는 걔네 더 건드리는 세상이라니까. 아우, 선생님. 밥 처먹으러 왔냐? 누구냐, 넌? 장, 동, 큰?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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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, 진짜. 아, 이 씨, 이 씨. 아, 이 씨. 제주도 가면 찾아왔냐? 그, 이 씨. 그, 이 씨. 아, 이 씨. 이제, 그, 이 씨. 그, 이 씨.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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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! 노, 노, 노. 아, 노.